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참 대한민국의 선거 카르텔이 굉장히 강하네요. 특히 이제 한국 사회는 언론하고 지식인들이 좀 목소리를 많이 내줘야 되는데 언론은 지금 광고 수입이라는 것이 대부분 유튜브나 이런 데가 다 가져갔기 때문에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고 물량 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여러분들 소위 처리하는 광고 물량의 광고비가 1년에 한 2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걸 다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 광고 물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그런 예리한 필봉을 휘두르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조선중앙동화가 그렇게 고분고분하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대만 선거가 너무나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과거 같았으면 여러분들 특파원들이 파견돼서 기획 시리즈 같은 걸 많이 다루었을 겁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다 묻어버리지 않습니까? 대만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게 대한민국의 지금 언론의 실상인 거죠. 돈이 없는 겁니다. 돈인도 없고 깡도 없고 기백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광고 물량 때문에 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선거에 관해서 누구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언론기관들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조선도 종이신문이 대부분 퇴락했기 때문에 1년에 몇백억 정도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광고 물량을 받으면 그렇게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대학도 과거와 같이 이런 대학 교수님의 그런 대우가 많이 줄어들었고 그런데 바른 소리를 내게 되면 예를 들면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이런 데 또 불이익을 당하겠죠. 그러니까 거의 대한민국에서 그런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는 세력이나 이런 게 거의 없어져 버린 겁니다. 사회시민단체도 다 이렇게 보조금 같은 걸 받는 데가 많으니까 이 선거부정 카르텔은 예전에 한번 소개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참 잘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전체에 선거부정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겁니다.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이 첫 단계입니다. 선거 4기 기획입니다. 이 첫 단계가 이거는 정당이 주도할 겁니다. 사전투표로 항상 이득을 보는 정당에 아주 노해한 그런 부정선거 세력들이 있는 겁니다. 밝혀진 바는 4.15 총선에서는 양정철 씨하고 그런 이건영 씨가 실무를 많이 담당을 했지 않습니까 선거 4기를 기획하는 사람들은 이미 다 플랜이 다 짜여져 있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4월 10일 날 총선에서 만일에 기존에 해왔던 대로 사전투표를 조작하게 되면 이번 4월 10일 총선은 아마도 제가 볼 때는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용됐던가 대단히 유사한 거의 같은 그런 사전투표 조작 방법을 사용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부풀려 가지고 위조 사전투표 차수를 확보하는 겁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7.5% 정도로 사전투표를 부풀리게 하게 되면 정부의 329만 표 정도로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집어넣는 거죠. 선거인수가 확정이 되는 게 4월 10일 당일 투표 전에 4박 5일 전에 사전투표 사전투표 한 달 전 전에 선거인수가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선거인수는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2020년 총선하고 그냥 한 몇십만 정도 차이기 때문에 선거 사기 세력들이 무슨 그렇게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옛날에 해왔던 방식대로 본인들이 그냥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4월 10일 총선에서는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7.5% 조작한다. 8% 조작한다. 5% 조작한다. 그것만 결정하면 그 다음에 모든 일들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7.5% 조작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제 몇 퍼센트의 조작값을 입력해야 될지가 나오기 때문에 10월 11일 사용됐던 강서구청장이 사용했던 프로그램을 사용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사용해 가지고 그 똑같은 프로그램의 조작값을 입력하면 되는 겁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성은 상당히 중요하죠. 그럼 테스트를 해봤으니까. 테스트를 해 가지고 검증을 받은 겁니다. 굉장히 효과적이고 이렇게 하더라도 국민의힘이나 윤 대통령이 반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확인한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조작값이 입력이 돼 그게 결정이 되게 되면 그럼 이때 동시에 뭡니까 위조 투표지를 얼마나 만들어서 집어넣어야 되는지가 다 나오는 겁니다. 선거구 전국의 250 지역구만 하면 250 뭐 3개입니까 지역구에 지역구마다 여러분들 조작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몇 표를 집어넣어야 되는지가 다 나오게 되는 거죠. 내가 수사를 담당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여러분들 위조 투표지를 제조하는지는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다 준비해둘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사전에 다 준비했을 것으로 제가 추정하는 겁니다. 확정적 사실은 아니고. 그리고 사전투표가 끝나게 되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사전투표를 몇 사람이 참여했다는 그 발표입니다. 그 발표가 곧바로 사실이 되니까 그런데 그 발표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냥 선관위가 발표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실제 사전투표율이 선거인수 기준으로 15% 되는데 22%를 뻥튀기 한 거죠. 그렇게 4월 10일 총선도 그렇게 그냥 선관위가 발표해버리면 그걸로 그냥 선거결과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 위조투표율을 투입해가지고 선거일날에 선거결과가 조작이 되는 겁니다. 329만 표 최소한 투입할 걸로 저는 예상합니다. 그리고 더블당이 210석 이상을 차지할 걸로 봅니다. 지역구하고 그걸 합쳐가지고. 국심은 80석 내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일부 국회의원들이 후보들이 분발해가지고 민경호 의원처럼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253석 가운데 139개석 55% 거의 2명 가운데 1명이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불복해가지고. 그러나 5개 국민대만 여러분들 재검표로 까보고 전부 다 기각시켜버린 겁니다. 그거는 확실한 확습효과를 가져온 겁니다. 선관위에 대들면 안 된다는 걸. 그래서 이번에 4월 10일 총선에서 국민의 힘이 대패하더라도 누구도 안 나올 겁니다. 민경호 의원 정도는 모르겠지만 나머지는 절대 여러분들 선관위에 대들지 않을 겁니다. 현재 구조하여서 선관위에 대들게 되면 그거는 정치인으로 생명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국민의 힘에. 선관위에 다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한두 사람이 선거 무효소송을 생명 걸고 제기했다. 그러면 걱정할 거 없는 겁니다. 투표관리관 인쇄 도장 인쇄 날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 다 여러분들을 소각해버리고 인쇄 속에 찍어가 새로 만든 다음에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것이 법원의 정거보전 명령이 떨어지게 되면 지역선관위가 주도해서 위조투표지를 제작 투입하게 되고 위조투표지를 갈아치운 투표함을 법원에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은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여러 건의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부정선거가 그냥 제도화 되고 정치인들이 다 선관위에 별불 뜰 수밖에 없는 제도가 다 확정이 된 겁니다. 법원이 다 무력화된 겁니다. 법원이 여러분들 요구한 것은 그냥 다 위조투표지 집어넣고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4.15 총선의 재검 표장에서 위조투표지가 대부분 다 나오게 된 겁니다. 진짜 이런 투표지들을 던진 것들은 다 태워버린 겁니다. 그 선거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조예연과 천대엽과 이동헌과 민유숙과 김상환과 이런 사람들이 하는 작태를 받지 않습니까? 대법관들이 전부 선관위를 다 비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관위는 빵빵한 또 대형 로품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 민 대륙 아주처럼. 거기에 여러분들 선관위 사무총장 출신들의 정관들이 가 있겠죠. 다 정관들이 해먹는 겁니다. 국회의원도 대륙 아주에 가 있을 거고 선관위 출신들의 정관들도 지금 민상부시가 고문으로 가 있습니까? 도저히 이 부정세력들하고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2020년도 4.15 총선에 선거 무효소송이 다 이렇게 무력화됐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어떤 정치인도 되들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죠. 선관위. 그게 다 선관위 이미 노예가 돼버린 겁니다. 선관위 노예가 됐다는 이야기는 선출직 공직자 후보들이 국민들이 노예가 된 겁니다. 부정선거 결과를 그냥 발표하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이제 아무도 안 되들 겁니다. 황교안 씨나 민경욱 씨 같은 경우는 아웃사이드지 않습니까? 전통적인 정치인 출신이 아니고 방송인하고 그다음에 관료 출신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 햇불을 든 건데 그걸 이제 유일하게 국면 전화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고 선출직 공직자 자리가 남아 있지 않는 대통령인 거죠. 그러나 대통령은 무관심한 것이고 국힘당은 몸을 사려서 무관심한 것이고 경찰 검찰 언론 학자 국민 모두가 다 무관심한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 지배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선관위는 에이전트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직접 권력을 행사하는 단체는 아니니까? 그럼 그다음에 그 에이전트로 움직이는 더블당 계통들이 국가를 장악한 거죠. 그리고 일단 선거가 장악이 되게 되면 홍콩을 보시는 것처럼 이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선거 이름으로 모두들 합법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도 장악할 것이고 시도지사를 장악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한국 땅에 살려면 그냥 그쪽에 줄을 좀 대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도리한 거죠. 그럼 기업인들은 가장 먼저 여러분들 고개를 숙이겠죠. 왜? 광검 물량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죠. 소상공인 이런 사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지식인들도 마찬가지도 강연 기회나 이런 것이 완전히 배제를 시키겠죠. 자기들끼리 다 해먹는 거니까. 그러니까 신분이 그냥 나라에서 완전히 신분이 맹목상은 아니지만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거 사기 시력들의 중에게는 특정 지역들이 엄청나게 지분을 갖고 있겠죠. 그럼 선출직 공직자들은 대부분 그 지역 출신들을 많이 꼽겠죠. 2018년 지방선거에 서울구청장이나 부산구청장 성대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런 장악이 되면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권력을 더욱더 공고히 하기 위해 가지고 미국하고는 함께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미국은 그래도 보편적 가치를 여러분들 추구하고 선거 부정을 통해서 권력을 탈재한 세력들하고 여러분들 보조를 맞추기가 힘든 거죠. 가장 이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세력은 중국 공상당인 거죠. 그렇게 해서 중국 공상당이 한반도를 그냥 그대로 지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럼 그런 상태에서 주한미군이 주둔할 수 있는 명분이 없을 겁니다. 와싱턴 dc의 여러분들 친한파나 이런 사람들은 너무나 아깝게 생각하겠죠. 왜 대한민국이 미국의 선교사 파견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100년 넘는 시기 동안 대한민국하고 이런 관계를 유지했고 가장 미국이 원조나 이런 걸 통해서 가장 모범사례로 일어난 나라인데 그 나라가 그냥 중국에게 먹히게 됐으니까. 그러나 미국 사람들도 현실적이니까 수많은 나라 가운데 하나니까 전략적으로 제가 보면 지도를 놓고 이렇게 보게 되면 한국은 전략적인 그런 가치가 냉전이 끝났을 때 거의 끝난 겁니다. 그냥 일본을 보시게 되면 일본이 방파제니까 한국이 있으면 좋지만 한국이 없으면 그냥 일본을 가지고 태평양을 수호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미국한테 한국이 지정학적 엄청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지도를 이렇게 가만히 놓고 보면 그녀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만보다 훨씬 지정학적 역지가 우리 기능이 떨어진 거죠. 왜 대안해업과 여러분들 대만해업을 그냥 딱 막으면 되니까 전혀 가치가 없는 나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거죠. 공박서의 비관론이 어리석다. 한민족이 어리석지 않다. 한민족이 어리석지 않으면 부정선거를 여러분 아홉 번이나 당하고도 그냥 열 번째 그냥 당하겠습니까. 한국 사람들 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엄청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엄청 똑똑한 사람들이 아홉 번 부정선거를 당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가지고 열 번째 부정선거를 목전에 두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똑똑한 한국인은 다 가버린 거예요. 남은 건 뭡니까. 비겁한 한국인만 남은 겁니다. 지금 우리 세대나 이렇게 여러분들 외치는 거지 지금 40대에서 부정선거를 다룬 사람이 있습니까. 50대 부정선거를 다룬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한국 없이도 미국이 괜찮다. 전혀 여러분들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조금 아쉽죠. 너무 많은 것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 사람들 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때가 되면 있는 사람들은 다 나가죠.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강남에 이런 이야기가 내가 안 하려고 하는데. 강남에 좀 있는 사람들 보시기 바랍니다. 기업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 여러분들 몇십 년 전부터 뭡니까. 아이들 세대가 다 어떻습니까. 다 미국 가서 낳은 사람이 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가장 여러분 시류를 빨리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가장 빨리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오키나와 있고 일본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든든한 항해를 통해서 이러면 중국이 내려온 것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을 봐서는 안 되는데. 그렇지만 한국이 너무나 제가 볼 때는 좌편향이 돼버렸고. 그 다음에 너무 여러분들 뭐죠. 이 선거제도를 못 지킨 겁니다. 우익들이 어마어마하게 반성을 해야 됩니다. 나라가 넘어가는데. 제 이야기가 너무 이런 비관적이라 생각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삶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낙관주의로 살아야 되지만. 상황은 굉장히 이렇게 냉정하게 봐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걸 다 장악해버린 겁니다. 숫자를 만드는 걸. 무선수로 벗어날 겁니까. 이렇게 숫자를 만드는데 한동훈이가 어떻게 할 거예요. 윤 대통령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숫자를 다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한 분 말씀처럼 대한민국 사람이 대단하다. 대한민국 사람이 대단한데 2분의 1을 2600개 곱한 확률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는데 그걸 지금 대하는 대한민국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미지근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해결해주면 좋고 나는 할 수 없고. 그거지 않습니까. 2600대 1입니다. 2분의 1의 2600성. 2분의 1의 2600성 확률이 4.15 총선 선거결과입니다. 똑똑한 한국 사람들이 그래. 똑똑한 한국 사람들이 2분의 1의 2600성을 보고 그걸 고칠 의지가 있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